파전이랑 막걸리랑 수집이 있는데 모든 안주가 6,000원 이예요 소주, 맥주, 막걸리 다 6,000원 이예요 근데 지금 시킨게 뭐냐면 제육국국 제육국국은 6,000원 짜리입니다 6,000원 짜리 근데 고기도 너무 좋아 밀푼한찬으로 양바도 달고 맛있습니다 여기에 소주 한잔 하면서 야 이런데 이거 하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영상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야 고기가 이거는 국내산 맞습니다 확실하게 국내산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런걸 먹어줘야돼요 이런 가게 홍보를 많이 널리 널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